난중일기 동서문화사에서 편했습니다. 이순신이 쓴 임진왜란 7년의 기록 난중일기를 출판인이자 소설가인 저자의 역회로 편했습니다. 엄격한 진중생활과 국정에 관한 감회, 전투 후의 비망록과 수군통제에 관한 비책 등을 담아냈습니다. 불세출의 무장이자 정치가, 문학가였던 이순신의 진중일기를 새롭게 깊이 음미하는 계기의 입문신간입니다. 불세출의 무장이자 정치가, 문학가였던 이순신의 진중일기를 출판인, 문학가였던 이순신의 진중일기를 출판인, 문학가였던 이순신의 진중일기